서울의 매력은 이 커다란 도시를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게 해줍니다. 둘러보면 모든 곳이 예술인 미라클한 도시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곳 서울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한 편의 작품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2021년 서울시항과 함께하는 미라클 서울. 그 마지막 페이지는 서울 그리고 예술로 써내려갑니다. 그 마지막 페이지는 서울시항과 함께하는 미라클을 사용하여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한 편의 작품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 마지막 페이지는 서울시항과 함께하는 미라클을 사용하여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한 편의 작품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열이 작품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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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순간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늘 바라보던 일상이 예술작품이 되는 그 순간은 또 다른 전율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곳이 미라클한 이곳에서 음악의 감동과 예술의 만남 속에 잠시 모든 걸 잊고 기대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미라클 서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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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